한글자막 by 한효정 누군가는 이곳에서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죠 가장 즐거울 시간이 밭에 나와서 애들 잘 아는 거고 처음엔 걱정도 그랬어요 서울 살던 애가 강원도 내려가서 어떻게 사냐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모든 것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은 계절 그해 오지의 여름 꿈꾸는 농부를 만나러 갑니다 강원도 남부에 자리한 영월군 동강과 서강에 흘러들어 골짜기마다 과실이 익어가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따먹는 오디 열매 시골에 사는 즐거움이 이런 것이지요 새콤달콤한 이 열매처럼 아직 시골 생활이 달콤하기만 한 이재익 씨는 작년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침에 여유가 있지요 전에 살던 데서는 그런 즐거움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귀촌을 하고 나니까 참 행복 너무 좋아요 하지만 시골 생활이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닙니다 텐트 펴놓고 정막한 골짜기의 밤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잠시라는 거 잠시라는 거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농사준비생 제익 씨가 밭으로 향합니다 감자가 많이 컸기 때문에 풀작업은 많이 안 해도 돼요 감자 싹이 처음에 올라올 때는 풀하고 같이 올라올 때 많이 뽑아줬어요 지금 꼽힌 데가 수미감자예요 그다음에 여기 옥수수랑 중간에 있는 게 두백 두백인가 두백 맞을 거예요 두백 갑자기 헷갈리네 도마도 같아요 생긴 게 그런데 이게 뭐죠? 이게 아니 싹은 감자인데 왜 도마도가 달려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갔다가 어르신한테 좀 이따 아버지 동네 어르신 만나러 가는데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열매만 보고도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날이 언제쯤 찾아올까요 모든 게 아직 서툴기만 합니다 뽑아버렸네요 풀인 줄 알고 뽑았더니 아니에요 어떤 걸 어떻게 봐보세요 풀이 아니에요 저는 풀인 줄 알고 뽑았더니 지금 씨앗 보이시죠 씨앗 풀인 줄 알고 쑥 뽑았더니 얀빈이라고 또 소리를 지르네요 뭐 이래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래 가면서 실수를 해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초보 농사꾼에게는 큰 힘이죠 가장 즐거울 시간이 이렇게 밭에 나와서 애들 잘하는 거 보고 참 신비롭잖아요 그거 참 큰 씨앗에서 이렇게까지 또 크고 또 이제 큰 씨앗을 또 우리한테 주고 이렇게 밭에 나올 때가 가장 즐겁죠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어디 갑자기 일어나니까 어지럽네 피기도 언제 도마도 같은데 아니 이거 먹지도 못하고 이거는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꽃이 지어 꽃이 지면 꽃이 지금 얘가 달린다 옛날에 이걸 달리면 이걸 다 띄었어 아무 말도 없잖아 지금은 수미도 계랭종이라 이제 이게 덜 달리지 이게 두백 아니에요? 아니요 저쪽이 두백이에요 꽃 많은 거 제가 두백이라고요? 제가 진미가 아니고요? 이게 수미 저거는 두백 꽃이 많은 거 꽃이 빨리지요 아 꽃이 지금 징계 진미고 아니 수미고 수미고 제가 두백 근데 왜 나는 반대로 알고 있었죠? 그 심은 놈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 본인의 신고 그럼 누가 나를 가르쳐줬지? 내가 알았잖아 두백이라고 두백을 진미로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 가격이 더 비싼데 그럼 난 손해보고 이건 욕대로 먹겠네 그렇지 이야 큰일날뻔 했네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동네 주민은 사실 친구 아버지입니다 농사를 같이 지으시네요? 네 같이 짓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좀 도와주고 도와주고 이제 감자 다섯 거랑 이거 얀빈 그다음에 옥수수 두 개는 제 겁니다 큰애하고 저 친구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이제 친구니까 우리가 아하 같이 도와주는 거죠 아하 재밌어 근데 배우는 거지 네 씨앗이 움트고 열매 맺는 즐거움을 맛보기까지 제익 씨가 찾아가는 길 위에 스승이 참 많습니다 셀베 아니 생신이셨다네 어 생신 밥 먹으러 오라고 전화 안 했어요 에이구 생신 그거 아들하고 딸만 불렀구만 생신 부르긴 뭐가 불러지 그럼 나는 왜 안 불렀어요 네 그럼 나는 어? 아이고 나는 어? 아들처럼 참 살가운 제익 씨죠 이게 옥수수에 뭐예요? 아 이게 율무라니 아 율무 나 이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이게 얼핏 보면 옥수수 같은데요? 옥수수같이 네 율무 무더운 여름 일손을 도와드린다고 나섰지만 운전 솜씨가 영 서툴러 보입니다 조금 흙을 들으러 가고 해봐 이거를 이렇게 올려 진짜 농사꾼이 되려면 갈 길이 멀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동생 앞으로 이제 트레터를 좀 배워야 되는데 뭐 조금은 해봤어요 근데 아직 잘은 저 혼자는 못 할 것 같아요 저 혼자 노력하는 제익 씨의 Ib Dewee를 조용히 지켜보는 아버지들이 있는 곳. 이 땅에서 농부의 꿈이 자랍니다. 강줄기 스며든 곳에 땅이 기름지고 앞다퉈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요즘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는 가족이 있습니다. 수확철을 맞은 이 붉은 토마토 때문이죠. 자태도 곱지만 육질도 단단하고 맛 또한 좋습니다. 디자이너였던 아들은 작년에 이곳으로 와 부모님 일을 돕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매달려 쉴 틈 없이 바쁘지만 마음만은 모두 흐뭇합니다. 오늘은 힘들었지만 좀 뿌듯한 날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수북하게 많이 지르니까. 뭐니뭐니 해도 오늘같이 뭐니가 많이 들은 날이 처음이죠? 그러신 날이세요? 네, 오늘 그런 날이네요. 24년째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지만 열매 맺는 일은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느새 벌이 와가지고 며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커가지고서는 이렇게 붉은 빛을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말하면 이금 어른이 된거죠, 이게 그쵸? 원래는 이게 모래 땅이었어요, 우리가. 모래 땅이었다고 이게. 모래 흙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퇴비를 워낙 많이 넣다 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흑 색깔이 변한 거예요, 지금. 이야. 검게. 24년에 여기 퇴비를 넣었더니 이렇게 높아졌어요. 다 청춘을 갖다 받쳤어요, 여기다가. 어머니가 청춘을 바친 이 땅에 아들 부부가 내려와 새로운 것을 또 심고 있습니다. 땅심을 품고 올라오는 비트처럼 좋은 땅에서는 어떤 농작물도 단단하게 알이 차오릅니다. 아직 농사 일이 서툴지만 아들이 어깨 너머로 배운 건 많습니다. 신기해요. 원래 이런 거 하던 사람이 아닌데 잘하고 있어서. 다 엄마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주변에서 엄청 좀 처음엔 걱정을 했어요. 서울 살던 애가 강원도 내려가서 어떻게 사냐. 너 가서 살 수 있겠냐 막 그랬는데 걱정이 너무 없고 지금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아들에게 아버지도 가르쳐 줄 것이 많습니다. 이게 갈대로 만든 액비인데 이 갈대는 생명력이 말 그대로 엄청 강하잖아. 그리고 갈대를 발효시켜서 주면 작물의 뿌리가 튼튼해져요. 거름으로 쓰는 미생물 풍부한 액비입니다. 그걸 이렇게 발효시켜서 다시 식물한테 주는 거야. 농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아버지시고 친구가 아버지시고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다는 거. 아버지 올해 토마토 작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 작품은 될 것 같은데 작년에 뭐보다는 조금 빠지는 것 같다. 부모의 노력이 깃든 땅에서 자식이 그 뜻을 이어갑니다. 늘 뜨겁게 사랑해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들은 더 큰 농부로 성장하겠지요. 울창한 삼림 따라 정선 골짜기로 향합니다. 사람 발길 닿지 않아 은돈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이지요. 마음까지 훤히 비추어주는 물 앞에서는 어른도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수를 쓰는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잘 지켜야 돼요. 길고기 서클이 멀지 않은 곳. 하늘 아래 일곱 가구만 옹기종기 살고 있는 마을에 최기철 씨 부부는 5년 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여기 콩밭이었거든요. 콩밭이 진짜 여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경사도인지도 모르고 그게 멋있어서 선택을 하자고 했죠. 그런데 굉장히 경사도도 심해서 농사 지기가 조금 힘들어요. 도시에 있으면 무슨 약속서부터 뭐 이런 뭐 누구를 뭐 해야 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부부는 이 경사진 곳에 무엇을 심었을까요? 오미자, 오미자 3년차가 많이 달렸어요.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열매입니다. 이게 지금 못난이들, 못난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따버리고 다른 것들을 위해서 다른 것들이 커지라고. 그런데 왜 오미자를 심었을까요? 저희는 이제 농사 짓는 건 처음이니까 좀 쉬운 작물로 하자 그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손이 너무 많이 나고 지금 귀농한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수확의 기쁨을 알게 되면서 오미자 밭도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조금 조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벌려나서. 여기에 딱 집중하고 그냥 몰입할 수 있으니까 일은 참 좋아요. 힘들긴 해도 아직 밭에 있으면 부부는 설레는 일이 더 많습니다. 아, 누럽기도 해요? 응. 우와, 살려줘. 땅에 기운 고스란히 머금고 자란 고마운 감자입니다. 어머머, 세상에. 달리는구나. 많이 달렸다. 어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 안고 집으로 갑니다. 높은 곳에 있어 아름다웠지만 땅을 일구기는 어려웠던 곳. 꿈꾸는 농부는 내일이 또 기다려집니다. 양 쳐다보면 마음이 편하네, 이제. 손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원래 돼지가 이렇게 커야 돼. 고맙습니다. 해ędzie는 썸네 Regitson의 손이 많이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을 맥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러였던 곳들은 보니깐, 신경이 기운하고 절반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둘이까지 바다입니다. 현명도로서. 그러믄, 그리고 마이너aton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